우리, 지민이, 세영철아 누구야? 뭐야 지금 하고 있어? 아 예 400만 분 어 지민이 뭐 먹었냐? 아니 아니 케이크 그 그 촉촉 응 이 씨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네? 머리 냄새가 나네 어? 어? 우리 뭐 시켜 먹었냐? 아니요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네 약간 깜빡이냄새 하는 거 같게 하고 어 깜빡이냄새 먹고 싶다 어 나도 시켜 먹을까 지금? 아니 난 엄마 밥 먹으러 간 거라고 You're my 박필터 박필터? 네 형 지민이 형 노래 제목 필터에 응 지민이 형 세영 아 너가 준비한 거야? 네 아 진짜? 몰랐어요? 진짜 미안 이미 회사뿐이라고 얘기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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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아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형님 야 축하해 주려고 왔어 근데 왜 얘 작업실에서 하는 거야? 응? 뭐야? 하하하하 여기 뭐 공룡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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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이지 지민아 가자 옮기자 이제 아 우리 우리 이거 고대떼에서 가면 하하하하 뭐였으니까 그거 하자 뭐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낮게 한다 너 작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하하하하 응원 축하해주러 하셔서 욕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